힘이 생각보다 좋네요 힘이 3점입니다 힘이 나보다 늦을 것 같습니다 힘이 4점이네요 힘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곧 부러질 것 같습니다 팔다리가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머리가 30kg입니다 머리가 30kg입니다 아니요 오바이어 오바이어 이렇게 보면 체력이 3입니다 체력이 3이네요 체력이 3이네요 3 높지 않습니까? 체력이 3 높죠 저는 2였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아닙니다 의외로 체력이 높았어요 보기보다 굉장히 여리여리해서 정말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력 겸손은 아니에요 전우회 7점 줬는데 빨리 뭐라고 해주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전우회를 리사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상대성이릅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닙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본인이 평가하는 것들보다 전우회가 뭐냐고 전우회가 뭐냐고 전우회가 팀워크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죠 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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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나가면 안닙니까? 둘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아직도 안닙니다 아니 아니야 우리 요생도 들었는데 왜 그래요 이 그래프에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심지 님 라리사 만호방 님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트 90만을 노력하겠습니다. 100만 가네요.